오벤져 이게 뭐야? 작전 터미널 원래 있었나? 리드 주식회에서 제공하는 서드파티 하드웨어 및 설치 장비입니다 작전 터미널은 해킹 및 감시를 완벽히 방지하는 비밀통신 네트워크 말이 왜 이렇게 길어지더라 구멍 클릭 새로운 연락처 찰리가 생겼어요 프로젝트 전복을 시작하려면 작전 터미널에 로그인하세요 오벤져 내부에 이런 전광판이 생겼어요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복 LSA 작전 일단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복무 신고? 뭐 군대 아니고? 데이비스 쿼츠에서 메리웨드의 활동을 조사하십시오 설마 신규 습격인가? 아 그타 튕겼어 마음에 그타면 안 돼 설정 확인 누르고 플레인 스타트 가자 신규 비행기는 나중에 리뷰를 해중이고요 나만 그래 지금? 이게 아마 게임 파일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결성 검사 같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이거를 저번에 못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플레이를 합니다 복무 신조 하나 빠이빠이 나는 세팅 안 튕긴다며 세션을 초대 전용으로 가보자 조직 세션 말고 플레이 오 됐다 됐다 음악 꼽아 저희 팀원들을 불러서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너 내 파티가 필요해 그래 우린 녀석들이 저 아래에서 무슨 수작을 벌여야 되는지 아란에서 선수를 쳐야 돼 행운을 밀어 대장 미션 스타트 지금쯤 데이비스 쿼츠의 좌표를 받았을 것이예요 데이비스 쿼츠 최속장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아 여기 애들 그냥 잡으면 되는 거야? 폭탄 투하 나이스 샷 오 재밌는데 이 미션? 아 이런 걸로 했어 이런 걸 아 그리고 이게 신규 헬기에요? 코나다 오 되게 이쁜데? 자 매일에도 보급 트레이러를 파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출발 사격을 개시하거라 발사 나이스 샷 그렇지 자 끝났죠?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자 어벤저를 근처에 창록시키라고? 알겠어요 자 근처를 정리해야 돼 지금 스탑 테드라인 어디로 가야 되죠? 오 컨테이너 문을 열었고요 점프 드라우그루? 아 드라우그루 드라우그루? 이걸 타고 목적지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종 잘해야 돼 뒤집히면은 많이 아파 살살 가야 돼 살살 매일에도는 사나운 용병들이지만 하지만 지금은 저희의 점심이죠 어벤저에 실어서 갈 수 있는데 왜 어? 어? 아니 이 아이템 어쩌고 내 어벤저를 지금 놓고 온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벤저가 더 비싼 거 아니야? 수진 타산이 안 맞는데? 후진 나를 지켜줘요 나를 지켜줘 나 죽으면 안 돼 드립트 여기야 바로 오케이 미션 클리어 21,000달러? 그냥 평범한 입만큼 돈을 주네요 다음 미션 전선 돌입 메리웨더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전리품을 이왕하십시오 또 터는 거야 메리웨더? 불쌍한 메리웨덩 자 친구들 2차 작전 시작이야 로스탄터스에서 밀수가 큰 사업이란 건 이미 알고 있지 메리웨덩가 밀수품을 압수해서 자기들끼리 팔고 있다 나쁜 놈들이네 메리웨덩 추락 지점에서 패키지를 찾으세요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야? 패키지를 한 번에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움직이죠 근데? 뛰어내려? 올라가? 어 뭐야 뭐야? 침수했는데? 자 일단 어벤저를 버리고 나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어 여기서 패키지를 찾아서 나가는 거야 이게 패키지 코치 뺐어 코치 걸 대해서 가야 된다고? 아니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개 devastated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팅만 믿으세요 여러분들 어벤저를 다시 불러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가 잘 케어해드리겠습니다 examination 그 여갑 조금만 멈춰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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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냥 포기할게요 저기 앞에 자동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누군가 택시를 요초 낚아가고 우리 건데 그거 아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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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뛰는 게 건강에 좋고 이런 납수라 같으려고 나이스 샷 근데 이거 보트 있어야되지않나? 아 없어도 되겠네 여기가고 여기가고 아 근데 오오 저의 어벤져 저기있어요 조호석은 내자리야 여기로 탈것이다 옆자리 탑승 아니아니아니 못탔어 저 여러분들 아직 못탔어요 못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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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탔을까 지금 뒤에 들어갔습니다 어벤져 보탑 관찰 여기 일단 밑에 다 뿌셔 나이스샷 보트를 다 뿌셔 내릴게요 제가합니다 제가 어벤져에서 나오시고 물속으로 들어가 왜 여기서 튀어나? 유리왕자님이 순식간에 패키지를 획득?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거야 지금? 가자 뒤에 다시타 여기까지 갈것입니다 확인 진위발료 박사 까자 나이스샷 까자 피하지마 나이스샷 그렇지 자동차 깨 이거 나이스샷 한번 내려둔다고? 제가 갈게 나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마 까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줄거같은데? 줄거같은데? 살았죠 어 바로 옆에 패키지가 있잖아 지금 바로 옆에 미안해요 여러분들 패키지 챙길때 제 시체도 같이 챙겨주세요 자 로이스님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 안돼 세팅 세팅 그거 저에요 그거 나라고 어 옆에 시체가 왜 두명이지? 그 사이에 또 한명이 죽었어? 우리 팀원들 정말 부끄럽구만 어 여기네 여기 여기 맞을거 같네 들어와서 패키지 찾고 나가면 돼요 이제 LS의 작업실로 가시면은 미션 클리어 아 저쪽 앞에 이쪽으로 가야되요 여기로 아니 뭐야 뒤에 케이파이 뭐지? 미션 클리어 3만 1000달러 퍼레이드 들어갈게요 최신세대 전투기로 시험비행을 주행합시오 오마이갓 자 시작하시면은요 제가 군사기지에서 전투기를 골라 타는겁니다 이것도 문양이 상당히 예뻐요 아아 은신 모드 가동 위협 구간이 있는데 은신 모드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아요 바로 여기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진짜 전쟁 때 스텔스 전투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트기를 시험하라고? 확인 아 이게 탑건 메버릭이었어? 이 전투기를 맘대로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3위 목표물을 파괴 점수를 획득하십시오 안돼 내꺼야 내꺼 나이스샷 파랑색 파랑색 흰색 나이스샷 90점이야? 오 마이 갓 라이즈를 포트장구드로 가져가십시오 벌써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숨겨진 다크 히어로인 세팅에 활동해야겠구만 얘네 전환 얘네 오 따워 와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킬림 혼자 남았고요 이길 수 있어요 지킬림 이기시면은 괜찮아 아니 재시작하면 되잖아 나이스샷 맞아라 지금 지도에 어벤져가 뜨거든요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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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벤져가 오 득쌍한데 이거 누구야 아니 우리 팀이잖아 누구야 누가 날 박았어 누군데 자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28,000달러 다음 미션 혼돈 메리웨더가 귀중한 테크를 이준하는 것을 가로채십시오 자 어쩌고나 이번 미션은 여기로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혼돈을 줄거야 일단 여긴 사람들을 잡아볼게요 발사 폭탄 투하 가자 고치 전 대원 착륙춘비 됐어요 스탑 그 다음에 메리웨더 창고로 가십시오 확인 알겠습니다 뭐야 바이크 어디서 구했어 같이 가요 루이스님 같이 가요 아 여기 바이크가 있네 아 같이 탈 수 있죠 아 유리왕자님 아쉽게도 미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마채테 마채 들고 싸운다 마채테 르르르르 아 이미 다 잡았어 아 늦었네요 창고에서 메리웨더 상자 찼어요 이거예요 에잇 나쁘 사람 에잇 상자를 럼프에다가 전달하십시오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때린 것 뿐이지 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오우 마이크의 어 어벤져 내꺼 안 돼 안돼 메리웨더의 공습으로 어벤져가 파기됐습니다 경로를 제일 설정한 후 상자를 LSA 작업실로 전달하십시오 점프 어 지용군 놓자고 완료 아 여기 있구나 루스터야 루스터 지용군이 확실히 헬기가 오니까 뭔가 적들이 위협적으로 봉국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돼 마가이 나쁜 시비 같으리라고 이런 나쁜 시비 메리웨더가 퇴각한 중이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습을 멈췄습니다 민간인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니까 여기까지 18,000달러 특수작전 들어가볼게요 메리웨더가 쏟아기에서 인저를 구출하십시오 임무 특수작전 어벤져 짐칸으로 타고요 피란사람이 어벤저를 조종할겁니다 어? 스낵뭐야? 어벤져 내부에서 스낵을 보충할수있어? 오 너무 좋은데? 자 낙하산을 장비하십시오 준비 완료 자 갈게요 가자 고국낙하 출발 하늘위에 어벤져가 있구요 서버팜 입구로 가십시오 아 저기 오랜만이네 데빌님 사랑해요 아 아우 아우 여기있죠? 어 이 사람 누구야? 어 미안해 걸린거야? 안걸렸죠? 살금살금 여기까지도 도착을 했습니다 오 사람들이 이미 죽어있어요 누스 요원들 메리웨더가 요원들 오랜만에 오는 서버팜 반갑네요 뭔가 친구집 같기도하고 애비 슈얼치만을 구하십시오 지도를 보면서 잘 가야돼 아이고 걸렸나? 아이고 걸렸나? 모두 죽이면은 그게 암살이야 애비 슈얼치만 반가워요 시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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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 예~~~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오마이갓 애비 슈얼치만 안줄께 주의하며 저 잘 가겠습니다 자 차를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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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가주시면 된건가이지 제군들 긴장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오 뭐야 방금 아니 감히 내가 타고있는 어벤즈를 공격해 이건 못 참겠군 오 마이 갓 어 뭐야 침몰했어 아아아아아아아 8사 터뜨리고 전투기를 깨 예측샷 예측샷 으으으으 깨시고 나이스샷 리더컷 여기지 터뜨리고 오 위험한데 이 전투기를 조심해야텐데 진짜 됐어 미션 클리어 7200달러 아니 돈을 조금 주네 뭐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 미션 이름이 충격과 공포야 산안데레스에서 메리웨더의 마술을 저지하십시오 자 들어왔어 장비 추가 에비의 킥카드 추가 되었어요 어떻게나 신경쓰고라 감수리구요 쳐! 쟤가 찰리야?! 방금 지나간 전투기 이거 파랑색인가 보니까 우리 팀이잖아 내부의 적이 제일 위험하다 본부 숙격 가동 아니 근데 굳이 지금 착륙을 안시켜도 되겠는데? 발사!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내렸어 내렸어 조심히 하세요 테드라인 제군들 전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사진이 왔어? 뭔지 확인해볼께용 이걸 찾으라고 체크 확인 알겠습니다 빡빡이 둘 세트님 오늘 에임이 좋으시네요 3년동안 갈고 닦은 저의 에임입니다 자 에비의 키카드를 이용해서 4배에 진입한다 아 신호방위를 파악해야 된다고? 지금 지도하시면은 목표물이 뜬데 이거를 다 뿌셔야 된대요 저는 뛰는게 귀찮아서 멀리서 그냥 다 할게요 이런것들 자 키카드를 다시 써볼게요 여기 맞잖아 제어실 여기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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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가져가야돼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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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드라인 패키지 2키를 눌러 아 밀어 이렇게 직접? 아 직접 끌고가는거야? 여러분들 저좀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직접 미는게 지금 제가 뛰고 있는거에요 여기서 쉬프트를 눌러도 뭐가 안됩니다 자 우리 팀원분 망구님도 지금 같이 밀고오고 있습니다 아 따가 잠시만 일단 스냅좀 채우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잠깐만 가만있어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가만있어봐 스냅스냅스냅 어어어 죽을 뻔했다 진짜로 어잇 뭐야 왜이래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어 아 이걸로 끌고 저기앞에 어벤조까지 가는거야? 가자 밀어 어 뭐야 뭐야 방금 뭔가 휘지 않았나? 잘해봤나? 아 그러네 코일거네 이게 웬만한 제품들이 오 또또또또 찰칵 여기까지 패키지 전달 완료 다시한번 더 찰칵 패키지 전달 완료 패키지 실었구요 이제 도망가면 되는건가? 여기서 진짜 잘해야돼 여기서부터 포트 장구도까지의 거리는 무려 10km 군사기지랑 플레이어랑 짜고 짜고 친거야? 플레이어가 군대랑 손을 잡고 사설 용병들의 물품 뺏어온다? 뭔가 좀 이상한데? 비리 아니야 그럼? 정부가 사설 용병을 털어? 어 진짜네? 어 진짜 군사기지 군인들인데? 어? 와 와 이렇게 된거라고? 아 아니 로스탄토스는 전부 비리밖에 없어? 어? 여기도 비리 저기도 비리 저기도 비리 여기도 비리 정찰도 비리 군인도 비리 일단은 미션 클리어 끝났구요 부패한 용병 PS 현직 군인 자 드디어 어벤저의 모든 임무가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뭐 보상 안주나 지금? 전화 첫 완료 보너스 25만 달러 2부에서 계속됩니다